자 한 주간의 시사기상도를 미리 살펴보는 시간 시사기상도 고발뉴스 민동기 기자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도 여기저기 우리가 미리 좀 살펴봐야 될 곳들이 있을 텐데 오늘 일단 오늘 오늘 광주로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전 10시에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을 하는데요 당 지도부가 기념식 이후에는 전일빌딩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전일빌딩 4층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하거든요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김성원 원내대변인도 5.18 기념식에 참석을 하는데 작년 생각해 보시면 5.18 망원 때문에 황교안 전 대표가 기념식에 참석을 했다가 광주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 원내대표가 사과 성명도 냈기 때문에 그런 장면은 연출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다 참석하는 5.18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우리 아까 정치 토크에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망원이 그 당 의원들의 망원이 나온 직구였잖아요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아예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번에는 사과부터 하고 떠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쪽 분위기는 오늘은 날씨는 흐린데요 광주 쪽 분위기는 일단 맑음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맑음 민주당 초선들도 여기 다 모이는 거 맞죠? 초선 당선인들은 굉장히 바쁩니다 광주로 가기 전에요 목포 쪽에 먼저 들렀다 가거든요 목포요? 목포는 무슨 일로? 목포 신앙에 거치되어 있는 세월호를 참관을 해서 거기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난 다음에 광주로 이동을 합니다 초선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바쁜 발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간시사 기상도 오늘 혹시 볼 곳이 또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세계보건총회 기조연설을 하거든요 WHO? 네 화상회의로 진행이 되는데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이고요 아무래도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해서 설명을 할 예정인데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기상도가 막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오늘 은행도 붐빌 것 같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정부 재난지원금 접수 오프라인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소상공인 2차 대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개가 동시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은행이 붐빌 것으로 보이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미 많이들 받아서 쓰고 계시는데 그거 말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건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나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오늘부터 접수가 가능한데요 은행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혼자 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 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접수는 오부제 방식이 또 적용이 됩니다 이거 꼭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대체로 여기저기가 다 맑음이고 실제로 날씨는 좀 흐리지만 다음은 어떤 곳을 볼까요? 내일로 넘어가는데요 다크앱 운영자인 손종우 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심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사건의 신문기일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지금 손 씨가 서울구치소에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서울구치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일은 법원 별관에 따로 마련된 특별 법정에서 심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법원이 2개월 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손 씨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미 송환하는 걸로 결정이 난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일단 법원 심리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수요일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앞에 엄중식 교수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등교 개학 첫 시작일이잖아요 학생들이 79일 만에 교실에서 수업을 받게 됐습니다 79일이나 되니까 79일입니다 지금 서울 이태원 클럽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긴 한데요 정상적으로 대일 일정을 소화하기 어렵다 더 연기를 하면 아마 교육당국의 판단은 이 점을 좀 많이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또 이태원 클럽발 확산을 어느 정도 방역당국이 막아냈다 이런 자신감도 일정 부분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정대로 등교 개학이 진행이 되면 일단 맑음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학부모들이라든가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연기를 해달라 흐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 오늘이 월요일이고 아이들 등교가 수요일인데 내일 상황에 따라 중단이 될 수도 있다? 저는 뭐... 크게 보지 않아요 저는 가능성이 갑자기 그렇게 연기가 되진 않겠습니다만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좀 상존해 있기 때문에 하긴 뭐 코로나19라는 건 하루 앞을 모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내일 폭발 상황만 아니면 계약으로 가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수요일에 다른 일정도 있나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수요일에 열리거든요 아 그러네요 4년간 20대 국회 발의가 됐지만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 15,000여 건이고요 법안 처리율이 3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를 하는데요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이라든가 N번방 관련 법안 등은 무난히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테면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법안 처리라든가 제주 4.3 사건 특별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어디로 갈까요? 지금 수요일까지 왔는데 목요일에는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열리거든요 목금 이렇게 이틀 동안 열리는데 이게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는 게요 한 해 계획이라든가 주요 법률 등을 승인을 하면서 중국이 연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항상 이때 내놓습니다 양회가 전국인민대표 대회하고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두 가지를 합쳐서 양회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장률 목표치에 대해서는 제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좀 수치가 발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국방예산 수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양회 때 보통 발표가 되거든요 얼마나 또 막대한 국방예산이 편성이 됐을 것인가 이것도 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뭐 경제 전망이 워낙 좋지 않아서 이쪽은 흐림 아니에요? 잔뜩 흐림? 그래도 경기 부양책이 혹시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잔뜩 흐림을 예상을 하지만 기대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금주의 시사 기상도 지금 우리 목요일까지 왔는데 혹시 금요일 토요일 또 남아있는 체크해야 될 일정? 금요일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1심 재판 선고가 금요일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검찰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해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는데요 본인은 지금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 1심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내릴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주간 시사 기상도 띵구레 기자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어디예요? 저는 수요일을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등교? 등교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혹시라도 만약에 1% 가능성 때문에 학교에서 또 무슨 전파 가능성이 우려가 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좀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무사히 지나가야 되겠고 우리 사실은 대꾸쇼에서 우리 민동기 기자를 함께하기 때문에 대꾸쇼에서 별명이 띵구레 기자잖아요 아 띵구레 기자라고 하셨네요 네 그랬습니다 아 저 몰랐습니다 본방송만 청취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것 같아서 아 제 별명이 띵구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띵글띵글 해가지고 네 띵글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대꾸쇼까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보죠 민동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